알렙과 아마존 웹서비스는 오는 22일 여의도 콜레드 호텔에서 금융기업 및 금융서비스 기업의 클라우드 금융규제 대응 업무 담당자, IT 보안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권 클라우드 규제 대응 및 보안 전략 수립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알렙과 아마존 웹서비스가 협업해 발간하는 한국 금융기업을 위한 AWS 클라우드의 보안 백서를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알렙은 행사 참석자에 한국 금융기업을 위한 AWS 클라우드 보안 백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세미나에서 알렙과 AWS는 금융서비스 기업의 클라우드 금융규제별 기술적 관리적 대응 방안, 한국 금융기업을 위한 AWS 클라우드 보안 백서 활용법 소개, 클라우드 보안 프레임워크, AWS 클라우드 기반 금융규제 대응 및 보안 체계 구축 방법론 등 한국 금융기업을 위한 AWS 클라우드 보안 백서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권 클라우드 규제 대응 전략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행사 참가 신청 및 상세 내용 확인은 알렙과 AWS가 함께하는 금융권 클라우드 규제 대응 및 보안 전략 수립 세미나 참가 등록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참가 신청은 8월 20일 화요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한국 금융기업을 위한 AWS 클라우드 보안 백서는 알레비 AWS와 공동작업해 발간하는 클라우드 보안 백서인데요. 전자금융감독 규정 개정안, 신용정보와 감동 규정,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등 클라우드의 금융규제 대응안을 담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감독 규정